체사픽만의 명물 블루크랩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 해양자원위원회와 메릴랜드 천연자원부가 조사한 결과 올해 블루크랩 개체수는 2억 2,700만 마리로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2억 8,200만 마리에서 500만 마리가 감소한 것입니다. 암컷과 수컷 개체수 모두 감소했으며 수컷은 기록적으로 가장 낮았고 어린 개의 수는 3년 동안 평균보다 낮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사픽베이 파운데이션의 생태계 과학자인 크리스 모어는 올해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블루크랩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메릴랜드주는 블루크랩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하루 수컷 개의 채취량을 제한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하루 어획량 제한 규정은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수컷의 상업적 채취는 하루 최대 15부셀로 제한하고 예년보다 2주 앞당겨진 11월 30일에 어획을 끝내야 합니다. 암컷 역시 상업적, 비상업적 하루 채취량을 제한한다고 메릴랜드 천연자원부는 밝혔습니다. 암컷의 상업적 채취는 면허 유형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하루 9부셀에서 17부셀, 9월과 10월에는 17부셀에서 32부셀로 제한됩니다. 이는 작년 게자비 시즌과 비교해 상업적 수확을 15%에서 25% 제한한 겁니다. 이번 규정은 레크레이션 게자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배당 수컷 개 하루 한 부셀로 제한합니다. 이는 이전의 한도수인 두 부셀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레크레이션 게자비들의 수컷 어획량은 연간 개 수확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사픽베이의 블루크랩 수확에 대한 제한은 암컷과 어린 개로 제한됐습니다. 특히 산란기 암케와 12cm 이하 작은 개는 어획이 금지돼 잡히더라도 다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메릴랜드 수산자원부의 앨리슨 콜든 박사는 블루크랩의 전반적인 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컷 개 수확에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사픽베이 파운데이션의 과학자들은 블루크랩 개체수 감소 원인은 남행만이 아니라 수질 오염과 빠르게 번식하고 있는 푸른 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블루크랩의 개체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